오늘은 제주투어패스 두번째로 아침에 제주투어패스에 카트타는게 있더라구요 아침 9시 반에 예약을 해놔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일정에 낚시를 자기도 배낚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 상황이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어제는 거의 배낚시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시쯤에 연락을 미리 한번 달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일단은 배낚시도 타고 이제 배낚시도 가고있습니다 일단 도착은 했는데 비가 계속 이렇게 내리면 제가 볼때는 또 카트 안할거 같거든요 물어봤겠다 자 혹시 직원이세요? 오늘 카트 안하죠? 알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안된다고 하네요 못하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카페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verste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community 여러분이 expansi 크고 새우 돈 그것도 포장이예요 오늘도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만 또 찾아서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더스 가든 이라고 했더니 거기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오세요 그리고 소독벤드 착용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찍을 수가 없네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진짜 대박이겠네 귀엽다 아기자기하니까 레글라스가 좀 못생겼네 어우 느낌 좋다 탱자인가 물렁물렁한데 오마이 아니 이거 한눈에 다 보이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창고에 계단이 없네 여기가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동킷 여기! 동킷 똥개 땅근? 똥개 땅근? 땅근? 없다. 미안하다. 이제 없다. 심 잘 뺏게 생겼네. 오... 화자. 벌써부터 공격할 것 같아. 역시 동물 쪽이 그나마 제일 알찼어요 이제 바로 카멜리아 힐로 가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밥 먹고 이제 아트서커스 보러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o! 그게 더야? 어디로 가요? 이러면 주차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손님 이거 시간 회복했어요? 1시간 더 있는데 회복하시고 한 1분 정도 소요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좀 남아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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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투어패스는 저기 앞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도 안되네요 그래서 매표소에 직접 가야되네요 꼭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제주팀은 공항에 왔어요 여태월맨 마이페이지 여기가 저는 오늘 공항에 왔어요 지금 길이 있는곳이 2라위에서 북함미가 일어나게 꽃 변하네 아 더워 이제 가자 볼 것도 없고 갑시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때 마침 내 꽃을 피우리 반면 좌회전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먹으러 가봐야지 이런거 식과 함께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식과 하나 하나 드릴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voor 밀를 펫 구원 깻잎 구원 구원 아트서커스 가보려고 했던 아트서커스는 갑자기 그 3시 시간대에 단체 손님을 다 받아 버려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투어패스를 쓰는 사람들은 우선권이 없는 것 같아요 가려면 5시에 가야 되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가파도 갈 수 있는 경기여객선 혹시나 해서 비도 그치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지 않네요 밑분재가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뭐 안에 생긴게 한옥처럼 다 지어져가지고 안에도 좀 이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안에도 한번 둘러보고 혹시 제가 앉아 먹을 때가 있는가 안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차가 이렇게 많은거 보니까 안에 제가 볼 때 복잡할 것 같거든요 한참으로 가고 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상하시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오토바이 쇼도 너무 좋았고 덤블링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 진짜 와보길 오늘 못 가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저거 하나로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